자 치아보험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네 농협치아보험이 6월달 그때는 엄청난 손해율로 위해서 보장이 축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장이 또 축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니뭐니 해도 돈이 안 되니까 이 뜻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보험 가입자는 많은데 보험금 청구가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되니까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자기가 농협치아보험아 짤짤 그동안 즐거웠다 이렇게 해서 12월 30일 금요일 6시까지만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N0이에요 N0이에요 이 때는 얼마인가요? 보존부서를 넣어도 2, 3만원 내외로 보험료가 저렴해요 다른 보험사들 보험료가 비싼데요 농협 같은 경우는 보존 30만원, 크라운 30만원 임플란트 팩 50만원, 업계 합산 300만원까지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가성비 치아보험, 농협 무조건 저 보호망은 아주 과감히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하마리아 여인님 농협이 가입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농협이 심사는 까다로운데요 가입하고 나면 보험금 지급은 정말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 아주 과감히 농협, 치아보험, 가성비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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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